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5일 밤 9시 15분에 방송된 kbs의 트로트 전국체전 첫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많은 참가자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참가자가 가장 관심을 끌었는지요 어제 참가자 중에서 진혜성이 가장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혜성은 어제 노래를 부른 방송이 나간 이후에 포탈사이트와 sns의 최고 실검 1위를 차지한 겁니다 sns에서 화제의 인물이 됐고요 그래서 진혜성은 과연 어떤 가수인가 어떤 아티스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어제 부른 나훈아의 가라지를 부른 그 순간이 어제 방송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었다고 합니다 트로트 전국체전의 첫 방송에 시청률이 16.5% 아닙니까? 그런데 진혜성의 무대는 그 장면에서는 17.8%의 높은 시청률 분당 최고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 그만큼 진혜성의 무대가 최고의 화제가 됐는데 이 방송을 보고 이명웅도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명웅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고 같이 무명생활 무명가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명웅도 알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이명웅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명웅도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내용이 방송을 보고 눈물이 난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혜성이 스포츠 경영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거예요 미스터 트롯의 진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멋진 무대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뿐만 아닙니다 미스터 트롯의 진 지금 코치로 트롯 전국체전의 코치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가인도 극찬을 했습니다 아마 참가자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할 것이다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 극찬을 했습니다 진혜성은 9년차 무명가수입니다 과연 진혜성은 어떤 가수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1990년 6월 4일생이고요 부산태생입니다 이명웅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31세고요 키가 187cm입니다 이명웅이 182cm니까 조금 더 큽니다 소속사도 있습니다 KD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데뷔곡은 12년에 데뷔를 했네요 그러니까 9년차 무명가수입니다 싱글 앨범 내 사랑 받아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앨범을 냈습니다 트로트 향기처럼 2014년에 발표를 했고요 러브를 2017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러브라는 앨범이요 그리고 미싱 가지마라 이렇게 앨범을 발표했는데 진혜성의 노래는 알수가없네 보이소 오이소 이거는 앨범 가지마라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가지마라 앨범 가지마라의 타이틀곡 가지마라 것도 있고요 앨범 미싱의 옥치마도 진혜성의 노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혜성은 각종 콘서트도 많이 해서 어제 제목에 콘서트 전석을 매진시킨 그런 가수다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콘서트에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진혜성입니다 이 진혜성이 트로트 전국체전 트로트 오디션에 나온 것은 이름을 좀 알리고 싶다 많이 활동을 했는데도 이름과 노래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노래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데 디너쇼도 했고요 홍진영하고 지금 홍원빈이 트로트의 민족인가 나가는 참가자인데요 함께 콘서트도 열었고요 19년에는 월미도에서 치맥 페스티벌라도 나갔고요 백년의 꿈 콘서트 일산에서도 했네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희망나는 콘서트도 하고요 그리고 정글의 법칙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수로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제 첫 방송에서 가장 화제를 끌었던 참가자 중에 하나입니다 포탈사이트에 실검에 1위까지 할 정도니까 대단한 화제를 물러일으킨 진해성이 지금 과연 어떤 가수인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댓글이 많이 나와서 뉴스장터가 진해성은 어떤 가수인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노래가 나훈아의 가라지에를 불렀는데요 이 장면이 이 방송 순간이 가장 높은 시청률 17.8%의 최고 분당 시청률을 찍었다는 소식 그리고 실시간 포탈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 1위로 최고의 화제를 모았는데 그 진해성은 과연 어떤 인물이고 가수인지에 대해서 뉴스장터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렇게 실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어제 참가자 중에서 다양한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어제 윤설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소녀 13살인가 14살 미얀마의 아빠를 잃은 와이화인가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물이 났습니다 자 이 어린 미얀마 출신의 14세 소녀 완이화네요 완이화 자 이 소녀도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무대였고요 자 여기 보이시네요 자 어제 진해성은 이렇게 자막이 나오네요 트로트는 멋이 아니고 맛이라고 생각한다 멋진 얘기입니다 멋으로 트로트를 불러면 안됩니다 트로트는 맛을 내야 시청자들이 공감을 한다는 진해성의 말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트로트 전국체전의 첫 방송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참가자 진해성이 과연 어떤 가수인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